선생님도 선생님 점사에 놀라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소름 끼쳐요. 저도 가끔씩. 오 뭐야 진짜네? 나도 무당이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반인분들이라든지 시청자분들이 신점이란 거에 되게 신점, 영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점, 영점 이게 생년월일 이런 걸 보지 않고 점을 본다는 건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사람 관장만 봐도 사주라는 걸 굳이 넣지 않아도 어떻게 살았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죠. 사람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목구비가 다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그걸 바로 관장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생년월일을 넣어야지 뭔가 좀 더 정확한 점사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온다라고 하면 크게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손님이 딱 오면은 그 사람 봤을 때 딱 그 사람이 왜 왔는지가 먼저 떠오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발자국 소리가 있어요. 신당 문을 딱 열기 전에 그 걸어 들어오는 발자국 몇 걸음에서 느껴지는 거와 문을 열면서 딱 비치는 그 관장에서 거진 다 안다고 보면 돼요. 몸이 아픈 사람이 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세요? 제가 직위를 받죠. 몸이 아프죠. 직위를 받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암 환자다. 좀 속상하겠지만 그러면은 저는 지금 암 환자가 아니잖아요. 정상인인데도 위나 속이 아프다든가. 막 그런 증세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신점, 영점 이 두 개는 다른 건가요? 영점, 심점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는 거는 신명이 없으면 영이 없어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영점, 심점이라는 거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딱 그 사람 봤을 때 이렇게 신랑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어떤 분들은 신랑님이 여기 귀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입으로 뱉겠지라고 하는데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신랑님이 여기다가 얘기해주면 제자들이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랑님이 여기다가 얘기해줘서 이리로 뱉으면 되는지.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전화상담으로 살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의 사주를 넣어서 장난을 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문득 궁금한 거는 진짜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사주를 넣으면 어떤 점사가 나오나요? 없습니다. 깜깜해요. 아 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 같으면은 갇힌 형상이 보이는데 돌아가신 분은 까매요. 까맣고. 그 장면이 어느 순간에도 계속 우기고 그 양반의 사주를 보다 보면은 그 서글픔이나 한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제가 좋은 말을 안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 줄 아니까 이제 제가 화를 내게 하죠. 장난치네. 그렇죠. 당연하죠. 뭐라고 하겠죠 제가? 그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상담 안 보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꿈에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점사에 놀라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소름 끼쳐요. 저도 가끔씩 그래서 나도 무당이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선생님도 무당인데 무당 나도 무당이네. 깜짝 놀랄 때 많죠. 오 뭐야 진짜네 나도 무당이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상담 안 보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꿈에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도 끝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당신 나랑 내기하자. 이 사람 데리고 와라. 헤헤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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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